상지대학교 65주년 개교기념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의 민주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고하신 그리고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정말로 민주화 대학으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출범하는 민주대학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남아, 전세계의 모든 민족들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지구의 어떤 자연의 생명 그리고 자연 질서 그리고 그 변화에 정말로 앞으로 우리 지구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또 노력하는 그리고 인간 생명과 또 인간의 생명 존중과 그리고 그 모든 인간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로 평화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나누는 그리고 집합하는 모든 지식과 기술을 나누고 또한 함께 이렇게 모으는 그래서 모든 학교, 모든 이런 교육장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 학교로 앞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학교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성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축하를 진심으로 드리면서 이제 그 릴레이 기부 전달을 할 분을 제가 이렇게 지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늘 함께하면서 존경하던 우리 원주의 현각스님 그분께 전달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농군학교에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경기도 광주에 있을 농군학교 그 교육을 저도 받았는데 김범일 지금 이사장님 또 전여기 이사장님 학교의 이사장님 하셨던 김범일 이사장님께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